안녕하세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3년9님을 모셨습니다 3년9님! 안녕하세요 P4ees3입니다 아 오케이 어 3년9님 그거 뭐예요 옷 키자로입니다 아 피카츄 캐릭터가 기타 캐릭터는 피카츄 1. 먹은 악마의 열매는 피카피카 놈이 워우우우우우우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? 이거 시청자가요 아 잘 만들어주셨네요 뒤에 랑케 오케이 아 그래도 뒤에 알이 적혀 있었구나 에에에에에 아니 근데 하기사 이거 포옹이 아니지 얼굴이 이건데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은 또.. 아 네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.. 이제.. 듀얼배틀로 진행이 될거구요 예! 이제 포켓몬을 뽑는 방식은 이제 뭐.. 타 유튜버들과 제 매번 하던 방식 그대로 이제 포켓몬러키 블록에서 나온 모든 포켓몬을 잡아서 거기서 가장 자기가 쓸 수 있는 6마리.. 어.. 그거 아니에요 왜요? 그건 왜 꺼냈어요? 왜 있는거야 그럼? 아 그거는 그냥 따른거 할 때 써요 왜 있는거요? 따로간다 수동을! 아니 그래도 저거 PVP 아 아니야 아니야 괜히 또 덤벼타실 것 같다 에헤우! 알았어 알았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최양님은 손이 느려가지고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포켓몬로키 블럭이랑 이거 챙겨주세요 아 맞다 잠깐만요 이걸 제가 좀 해줘야 돼서 챙기셨죠?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몬스터블이 좀 부족할 거예요 워우 여기 보시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진행될 때 한 두 번 세 번을 최근에 찍었는데 예! 한번도 전설이 나온 분이 없었어요 아 진짜요? 예 진호도 안나오고 종이나라도 안나오고 뭐 애플님도 안나오고 다 안나왔어요 이게 지호님도 인정합니다 종이나라님이랑 모두 다 제가 게임에 대한 운이 좋아요 아 그래요? 네 하라면서 아이야! 잡아요 일단 왜왜왜잡아요 렉걸려요 아니 나중에 PC로 해요 어 뭐야 이건 위험합니다 어 뭐야 자꾸 밤낮이 바뀌네 죽이라고 거기가 약간 거기만 그래요 시간 때문이 아니고 아 그럼 저 좀 이거 버프 좀 받으세요 나 이런거 거의 안나오는데 저거 잡아요 어 어 아 잡으라고요? 플레셔버잇 아 차냥님 내꺼 오 감사합니다 예 오 와우 오! 뭐 이거 뭐 나왔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포켓몬이 안나오지? 별로 운이 안좋고 야 어 어? 어? 어 잠깐만 여기서 나온 에메라이드? 그렇지! 어? 이상사탕인데? 아이 뭐야 헤헷 헤헷 아 얘 누구야? 초라기? 니 뭐지? 좀 조합음인데? 일단은 뭐 잡아봐야지 아 그래도 노말로키블럭에서도 전설 진짜 저도 가끔 나와봤는데 아니 그래도 은근히 나올 때도 자주 나와요 음 짠 어? 어어어! 뭐 나왔어? 뭐 나왔어? 휴지통 에이씨 어 아니 거기서 가면 까다든지 막 에메라이드 이런거 있으니까 어? 아 카페일라이 격투타입인데? 아 좀 나.. 잡아 놔야지 그냥 헤헤헤 어? 귀여워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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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어? 그게 뭐에요? 아무것도 없었다 아아gel 액 하이 와 빠른데? 어? 뭐야 아 아깝다 왜 이렇게 밀지가 세 어 잠시만 오케이.. 또 한 번 까죠 와 뿌 사이죠? 아 왜.. 왜 이러지? 아이고 겁나 안 나오네 오!!! 아니 근데 안좋은 전설인데. 아 진짜 나오긴 하네. 미치겠다. 안좋은 전설인데 굉장히 좋네 스킬들이! 아 또 나오다оне.. 어! 기력이绑bach 써도 됩니까? 기력이 덩어리! 기력이.. 기력이덩어리요? 아니요? 거북왕! 봐봐 예 좋구요 좋구요 어? 아참오 더 왔어 좋은 애잖아 얘 어 아참오 스타트 포켓몬이죠? 어 뭐야 얘 안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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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오래잡아 잠깐만요 안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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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드립 죽으셨다 진짜 옛날에 진짜 꾸이점이었는데 투구 투구 뭐야 투구 그게 걔 포켓몬이에요 아니 포켓몬이에요 누가 몰라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싸 펀치코다 펀치코다 근데 기술 머신 같은거 나오는거면 쓸래요 말래요 안써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뭐야 어 아싸 개꿀 어 아싸 아써 에메라이드 어 뭐야 파르셔 어 되게 잘 뭐야 얘는 아써 파르셔 아니 나도 전설이 좀 나와야될거 아냐 예 예 예 아 전장 한번더 나와줘야되네 아 번치코가 왜 나와 필요없는데 어?님 이거 적용이 됩니까? 황금사고 조용 가능한데 뭘 해도 된다고요? 적용 럭키 행운도 아 당연히 안되죠 에메랄드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하는게 아니고 상점이용하는거에요 상점에 뭐살수있대요 엄청 많죠 무궁무진하죠 어 시카이셔드 아싸 보래왕 예에에에 그냥 그저 369님 전설 뽑을생각이야 그냥 예에에에에에에엣 전설 배럴 하나 있으시면서 그거 픽시피시 아 제발 다음에 끄악 끄세야내 아 뭐야아 어 프렛타다 비행와 프렛타가 아니고 푸테라 대상합니다 뭐지 아이오니아 장화도 아오니 장화를 읽습니다 아 그래요? 네 오우 예아 어 이 가재군이 좋아 그거 써봤는데 완전 쩔는데 어 마고카르고? 얘 왜 안보이냐 마고카르고 이거 어 무서워 오지마 그거 나쁜 사람 눈에는 절대 안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착한 사람 눈에는 안보여요 왜냐면 제가 안보이거든요 지금 수리둥보? 얘는 누구지? 어 깜짝이야 왜 그래? 몰라요 포켓몬이 가서 때렸어요 어? 기가이어스 났어? 레벨 높았나? 레벨 몇이었어요? 아 모르겠는데요? 아 몰라요 확인해봐요 46 46 아 그래서 좋은거 배울텐데 하나 둘 셋 아 무음아 마지막으로 마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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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나왔다 아 이거 탄다 탄다 안돼 안돼 뭐야 이거 그냥 바로 캐지네 이거 곡관이 짱 좋네 아 뭐하신거요? 뭐요? 옮겨붙잖아요 몰라요 저거 탔어요 저거 돌이 옮겨붙잖아요 아 왜 돌이 옮겨붙져 옮겨붙잖아요 빨리 지랄 오케이 아 아 근데 경기장 뭐 타도 상관없어요 여기 밑에 싸우는거 어 기가이어스 아 저는 끝났습니다 전 세개 남았습니다만 오 오 대기라스다 님 수고 뭐 대기라스 나왔어요? 네 수고 아 수고 괜찮아요 대기라스 오 암트리다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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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차영이님 쪽에만 PC가 있어요? 아 그거 같이 쓰는거에요 저는 일단은 아 근데 못사네 아 다 너무 비싸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비싸 크으으으으으 조합 좋고요 왠만한 포켓만 다 좋은건데 아 이거 넣자 오! 아 잘못 샀다! 이거 환불안되나? 아 환불 안돼요 아 안 봐줘요 뭐야 이거 뭐 기둥이동을 사용해도 된다 했죠? 안된다니까요 아이템은 안돼요 왜요? 저기요 제가 거기에 반기를 들지 마세요 반기요? 네 반기문 아 근데 그거 들이면 아 뭐야 이거 그럼 뭐 왜 있는거야 이거 어떤거야 왜 있는거야 그러면 럭키블럭 만든 사람한테 뭐라고요 제가 럭키블럭을 만든게 다이아블럭 바꿀 수 있어요? 다이아블럭은 바꿀 수 있죠 어디있지? 없어요 거기요 없으면은 거기서 꺼내세요 아 아 아니요 거기 아이템에도 오케이 오케이 그냥 1대1 비율이니까 그렇게 꺼내주시면 되요 예 아 근데 아이템 사용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아 이건 누구지? 혹시 격투 쓰실건가요? 그걸 왜 물어봐요 상성인데 어이가 없네 아 그냥 물어본거에요 그걸 왜 물어봐요 어 이거 짜증내세요? 아니 어이없잖아요 가갖고 닌 때려도 돼요 그거지 오예 이거 3개 사주자 뭐지? 이들 먹어 이거 아 진짜 기술 쓰레기다 최양님은 화살 먹어 나 왜 이렇게 두 마리씩 걸린게 맞냐 오 괜찮은데? 아 얘는 어차피 레벨업할때 배울거고 아 이거 아 얘도 레벨 몇이? 아 사 사? 배울나? 잘 모르겠네 오케이 여러분들 저는 이 조합으로 갈거구요 오 괜찮다 네 그 다음에 레벨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튕김과 약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같은 편집으로 그냥 넘깁니다 그래서 저도 편집이에요 아 그래요? 네 369님도 그렇다니까 네 여러분들 다들 레벨업하고 만납시다 바이바이 이상한 타임 이상한 타임 어 예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모든 포켓몬에 다 레벨업을 시켰고 이번에도 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네요 그리고 아 369님도 전설이 있어가지고 뭐 이길지 모르겠는데 히히히히히히 야 이제 한번 더블 배틀로 진행되는거니까 일단 한번 어디갔어요 네 여기있어요 나도 순서 좀 옮겨내야겠다 뭐야 이게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엉덩이 왜이래 오 이상했어 방금 잠깐만요 아 이거 좀 순서를 아 됐다 네 들어갑시다 예 나도 순서 여기에 뭐야 어 어 아니 깻몰들 사라 아니 여기로 왜 떨어져요 어 깻몰들 사라 맵도 하실텐데 이거 어 그런 분이십니까 아 거기야 거기에 내가 왜 항상 띄워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 네 손 참 느리시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아 그럼 한번 우리가 상대 선적이 몇 대 몇이지 네 상대 선적이요 네 1대1 아 1대1인가 네 그때 님 한 분이고 그때 저가 한 분이고 암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해보도록 하죠 더블 바틀 시작 가자 한 두여 제가 두여를 설정할게요 아 예 아 이거 나 생김새 이상하다 후 두여 수락 오 됐다 됐다 아우 좋아요 마기라스는 제대로 보이네 리프 마기라스 음 아 잘 못 가했네 좀 잠시만요 일단은 오케이 너는 한번 두 번 아 노래가 이상해 그 다음에 아 이거 안되네 그거 그렇지 아 그렇지 오 많이 아프잖아 예 오 안 돼 어 리프스터 뭐야 오 카운트 제대로 됐네 나 와 빗나갔데 어이가 없네 오케이 아 큰일 났네 오케이 그리고 마기라스는 풀에 약하죠 일단은 풀에 약하다고요 그러면은 짜잔 어 잘못 바꾼거 같은데 아 잘못 바꿨네 아 잘못 바꿨네 한번 해보세요 아 어쩔 수 없겠다 그래 이대로 가야되겠다 너 어 수익 구원 좋아 어 아 잘됐네 난덩불리길 아 좋아 아 근데 나도 나도 아프네 아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모랄바람 좋구요 음 음 오케이 이게 저기 생김새가 안보여서 어 그니까 맞어 생김새가 안보여요 어 지금 안보여서 저는 파르세라 얼굴만 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아 그렇고 공격 아 나이스 신통력 아 근데 데미지 그냥 그렇네 에이 동압종 아 아 안돼 오 이제 오 그냥 때리네 나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 아퍼 오 아 제가 안되겠다 이거 저는 고급 상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이거 한번 해보자 뭐지 이거 하 오케이 한번더 난덩불리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방금 카운터 처음 냈던게 완전 카운터가 제대로 나와가지고 저분이 어 어 일단은 아 맞다 고급 상처야겠지 일단 마겨라스한테 안써야지 뭐야 쓴풍 뭐 별로 안좋네 아 아 안돼 안돼 아 자꾸 안돼 음 풀 아 근데 불타입이 있는데 불타입이 얘는 불공격이 없어가지고 뭐야 얘 독 독 걸렸어 여포이즘 걸리고요 어 어 아 얘 뒤에도 공격이 많이 없어요 음 일단은 한마리 보내고 이렇게 해야되겠어요 불공격이 아무리 안좋다해도 불공격이 아무리 안좋다해도 두배정도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재미가 있겠죠 아 아 와 효과가 굉장하고 급수에 맞았대 와 잠시만 아 이렇게 되면 풀이니까 아 그거 죽었는데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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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스해 스무스해 나으라 돼지 어 뭐야 소갑전 때문에 계속 지금 그걸리죠 아 소갑전이 좋구나 아 잠깐만 이게 어 아 아로코한테쓰고 오케이 번치코더는 오케이 아 어쩔수없다 어 응 기가이어스한테 이거쓰려 아우 바꾸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와 다 바꾸네 어 바꿔야돼 아 효과가 없대 아우 아 나이스 모래바람까지 독..독 데미지까지 아우 잠시만 이거 이거 질거같은데 아 뭐야 고래왕 궁금해 빗나갔나? 아 생김새가 안보여가지고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네 아 일단 어쩔수없겠네여 오케이 아 잠시만 물은 크으 어쩔수없겠다 일단은 예 아 근데 저도 아파가지고 이거는 오케 뛰어오르기 아 뛰어오르기 나중에 쓰지 오케 시달기는 괜찮아요 어 어 아 아 아 공격기술이 이거밖에 없어갖고 아 제발 무음아직 살려주세요 무음아직 살려주세요 무음아직 살려주세요 됐었다 아 아 뭐야 아 아픔 나누기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아 이게 일단은 아무리 치고 아 일단 고래왕이 아 아파 아 난 데미지 안 들어와 아 뿜아 지금 너무 아파 아 고래왕 아 아 죽었어 죽었어 아싸 고래왕 잡고 와 독이 너무 세네 독압적인 이게 진짜 사기에요 아 일단은 뭐 없는데 아 상챙 좀 나중에 쓰라는데 얘들이 그냥 죽어버리네 어 어 오케이 아 고부상챙 두개쓰구요 와 아풍나누기 체력올려주셔서 뭐야 아풍나누기 왜저래요 아풍나누기는 체력을 같이 나눠가져요 아 근데 저렇게 많이 들어가요 데미지가 아 그니까 님체력을 나랑 나눠 갖는거야 그래 님체력을 반으로 깎이고 나는 반이 다시 차는거야 님체력 흡수라고 보시면 되요 네 안돼 아 일단은 망했습니다 이대로 완승을 거둔아 와 완전 전략적인 어마어마한 승리인데 아 풍나누기 풍나누기 오케이 아 데미지 근데 많이 안 들어갔다 아! 아! 한마리 밖에 한마리 밖에 없어요 죽음 아직 잠깐만 아 안돼 거북왕 안돼 오케이 모캐몬벌이야 안돼 안돼 아 한 마리 남은거에요 지금? 네 헐 어 나 기술이 안나가는데? 뭐지? 어 됐다 아 회복 크으 아 아 너무 아프잖아 어 아르쿠가 누구지? 그거는 풀포켓몬이죠 아르쿠 아 풀포켓몬이라고요? 네 아 데미지 안들어가겠네 아 지금 완전 애매해요 왜요 지금 데미지 줄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요 포기해야지 망하신거에요 예 스니콘이 너무 너무 손쉽게 처리된거 아니세요? 아 안돼 아 아 마무리샷 헤드헤드샷 헤드샷 하 일로와 어딨어 이제 플레이 플레이오의 싸웁니다 왜있어 왜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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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상성공부가 아니라 초반에 너무 치였어요 어떤거에 아니 초반에 카운터 카운터 둘다 카운터였잖아요 아 근데 처음 시작이 내가 좋긴 했고 그리고 독압정이 진짜 좋았다 아 독압정은 어떤 기술이냐면 이미 교체되는 포켓몬있죠 예 나오는 순간마다 계속 독이 걸려요 밑에 압정이 깔려있어서 에 어 아파 아파 에 에 에 마기라스 마기라스 에 에 아 엔딩 찍을까요 에 찍어요 찍으라고 으 지글하게 으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섬유꾼인가 한번 더 원피스 아이 저기 원피스라 그래 포켓몬 럭키바틀 진행해봤는데요 어 제대로 멤버가 줘가지고 럭키블럭 다 까고 다닙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으 computed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꼭 좀 부탁 드리고 다음은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나팅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